LLM을 클라우드 상에서 계속 이용했습니다. LLM을 개인용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실행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가 나왔습니다. LLM을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LLM을 클라우드 상에서 설치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미 서버에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수정되면 수업시간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모드로 모델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PI를 이용해서 모델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I, Command Line Interface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PI를 이용해서 IP하고 포트 번호로 이렇게 접근해서 프롬프트를 모델에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올라마에서 이용 가능한 모델의 목록은 주로 라마 3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거는 이제 메타가 메타가 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빌리언 세븐티빌리언 해서 이렇게 이제 모델이 공개가 되었고 세븐티빌리언의 경우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을 제가 확인했구요 고지 쓰면 은 후 헌드리드 빌리언 모델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폰지 3 3 흔들이든지 아무튼 대규모 모델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거가 공개가 됐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예정이구요 파이 3 라는 것은 이제 ms 가 공개를 한 것이고 자 미스트랄 모델은 이제 프랑스 기업이 이제 기업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마는 다 메타 구요 예 그렇습니다 솔라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업스테이지 라는 회사가 공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예정이구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비례해서 그죠 이 모델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행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델을 내 pc 또는 내 서버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요 세븐 빌리엄 모델을 우리가 실행 하려면 최소한 메모리 8기가 가 있어야 된다고 하구요 13 빌리엄 모델을 실행하려면 16기가 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구요 33 빌리엄 모델을 실행하려면 32기가 에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lm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뭐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 학과 관련된 Q&A 서비스 이런 것들 만들 텐데 이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피의 평가에 필요한 항목이 이제 입력 프롬프트 그죠 입력 프롬프트 그 다음에 출력 값 그 다음에 정답 값 그 다음에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 입력되는 프롬프트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필요한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입력 프롬프트에 대한 출력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 값 그 다음에 출력 값과 비교해서 이 정답이 입력 값 입력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출력 값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 그래서 정답 값을 출력을 하는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Q&A 첫 번째 질문에 대한 A answer가 나올 텐데 이게 A 실제로 얘하고 이제 같은지 아닌지 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Q1, Q2, A2 이런 식으로 이제 LLM 에서 라지 랭기지 모델에서 이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자 이거에 대한 answer에 대해서 그죠 정답 값 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이 점수 그래서 이거 점수를 점수화를 해야지 예 점수화를 해야지 여러분들 서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죠 MIS 학과의 Q&A 에 대한 모델을 챗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 챗봇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뭐 잘 맞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점수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팀을 팀별로 이제 챗봇을 만들 건데 이렇게 챗봇을 만들 건데 이렇게 챗봇을 MIS 경영정보학과 챗봇을 만들 텐데 A B C D 챗봇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일한 평가셋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자 점수 점수를 매겨야 되죠 A 팀은 뭐 80점 70점 뭐 75점 이런 식으로 뭐 85점 이렇게 점수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챗봇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Q&A 모델을 여러분들 챗봇을 테스트 할 질문 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합의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30개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서 여기도 비교해 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해서 그죠 여기 나오는 결과 answer 값을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점수화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이거 해야겠죠 여러분도 챗봇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죠 정확도 높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결과 값이 자 평가 방법은 평가 방법은 이렇게 끈식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값하고 출력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치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일치하는지를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일치 정답 문자열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어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답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그래서 정확한 일치는 우리가 어 동일한 문자열인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 문자를 포함하는지 를 가지고 어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식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든 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정답 이라고 인정해 주는 방식 특정 문자가 들어가면 어 일치한다 라고 하는 방식 또 주관적인 답변을 어 우리가 어 평가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뭐 객관식 질문 5개 만들고 정확한 일치하는 것 뭐 한 3개 만들고 가중치 문자열이 일치하는 것 뭐 한 7개 만들고 주관식 답변 5개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그죠 한 20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 20개의 질문을 여러분들 팀별로 만든 챗봇에 이렇게 던져서 이것을 점수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음 자 점수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 여러분들 모델의 점수가 나오고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모델이 서비스로 가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참고 사항은 어떤 목적에 맞게끔 평가 항목을 설계해야 됩니다 뭐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과 전혀 관계 없는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현실의 문제와 아 그 다음 문제의 주제와 문제의 난이도를 반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모델 기반으로 채점을 테스트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과제를 잘 하도록 모델이 채점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동화해서 채점을 하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무 개 정도의 질문 세시면 얼마 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100개 이상의 어떤 테스트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게 수동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수를 가능한 많이 해라 질문에 개수를 가능한 많이 해서 어 이 모델의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국북 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 어떤 방법 논이 있는데 어 또 지침과 예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서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코드는 확인을 못했어요 나중에 어 요거를 참고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업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 챗봇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자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콜센터에 들어온 질문과 콜센터에서 답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해 두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질문과 답변을 아주 표준화 된 방식으로 잘 정리하지가 않았고 또 이게 알아보기도 일반인들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걸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 상담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걸 지키려고 하고 나서 상담 내용을 따로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 이분 남성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질문은 뭐였고 이렇게 했다 질문은 이거고 답변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답 상담 내용을 이렇게 따로 또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후처리 그 업체의 말로는 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이 이 작업이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뭐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하고 답변한 것을 후처리 어떤 상담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작업이 뭐 한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적으면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하면 바로 자 이렇게 상담 내용이 기재가 되도록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어 처리하는 시간을 그러면 일단은 질의응답과 관련된 우리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야 되고 질의응답과 관련된 어 챗봇을 만들려면 최소한 이러한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질의응답 문장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어 이 각각의 질문과 답변이 표준화 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화 된 어 문법적으로 또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죠 예 뭐 띄어쓰기 라든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준화 해 가지고 문장을 표준화 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q&a 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뭐 이런 이거를 문장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현장별로 분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표준화 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기존의 q&a 를 직원들이 작성한 문장들을 이렇게 표준 문장으로 어 변환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이 의미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를 그쪽 그 콜센터 쪽에서 검증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동일한 질문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의 경우는 중복을 제거해 줘야 되고 유사한 질문의 경우는 통합을 해 주거나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제작성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죠 그쪽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준화 작업은 우리가 하고 기업에서 데이터 정제 아 정제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죠 이 라우팅 라우팅 프롬프트를 만들 때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든 질의응답을 우리가 하나의 프롬프트 에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죠 비효율적이다 라고 했구요 그래서 데이터를 질의응답에 분류를 해 주는 것이다 뭐 메이커과 관련된 질문이다 매출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각각 질의응답 유형별로 핵심 키워드로 추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 하구요 그죠 질의응답 분류 값을 기준으로 라우팅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출력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각각 자 매입과 관련된 질문 매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프롬프트 를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면 그죠 상담 기록을 상담 기록에 들어갈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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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에 들어갈 프롬프트도 체인 프롬프트로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 준다면 더 낫겠죠 그리고 나서 통합 평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통합 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30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답변 하는지를 가지고 점수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문 메이카드 등록 방법 알려달라고 하면 모델이 다 데이터에서 유사한 관련 데이터를 찾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계좌이체 시 수수료 어떻게 되나요 관련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 냅니다 됐나요 자 자동 수입 동의의 경우 개인도 가능하냐 라고 질문 찾으면 여기에 Q&A 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내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냅니다 자 근데 이 답변을 이렇게 생성해 낼 때 이게 정확하냐 정확한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테스트에요 아직 자 그러면 앞으로 수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경영정보학과 질의응답 책봇을 계속 이번 주부터 구현해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질문들을 도출을 하고요 질문을 분류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단계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롬프트와 출력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 다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팀별로 챗봇을 다 만들도록 할 거구요 그리고 나서 팀별로 만든 챗봇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 만들어서 점수화를 해서 잘 답변을 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 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음 개인별로 지금까지 학습하고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 소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 논문 작성법은 이게 블로그에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관련 논문들은 제가 lms 에다가 에 관련 논문들을 논문 를 lms 에 올렸구요 그 다음에 서식 여러분들 소 논문을 서려면 서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도 소 논문 작성을 위한 서식도 이렇게 어 게시판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개인별로 소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고객 데이터 체포 설계 및 구현 방안의 경우는 이거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길 바라구요 이거에 대해서 어 뭐 구현을 구체적으로 해오게 되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구현하게 되면 추가 점수 를 줄 수도 줄 예정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용도로 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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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